네 혜창나라 씨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일단은 사실은 제가 가수로 활동할 때도 저렇게 막 너무 뽀샤시하게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막 춤을 막 추거나 그런 거를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어요. 그리고 그 무대 촬영하는 날은 이제 관객으로 오신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됐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무대랑 다르게 반복이 굉장히 많잖아요. 한 세 번 네 번 하니까 이제 영혼이 빠져서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떨리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사실 제 나이에 경험하기 굉장히 힘든 씬들이잖아요.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도 되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산뜻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 잘 나왔습니다. 네 잘 나왔습니다. 네 잘 나왔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